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흑호문입니다. 원제는 패왕권, 영어명은 휴리오스 슬로우터 또는 로얄 퓨스트라고도 합니다. 비디오 제목은 생뚱맞게도 생과 사이 결투입니다. 1972년 황탁한 감독의 작품으로 왕우, 이원, 전야, 묘천, 진사리 등이 출연합니다. 한적한 마을의 외곽, 그곳에 자리한 노점은 인력거꾼들이 배를 채우며 쉬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력거꾼들이 국수를 시켜 먹고 있는데 인력거 한 대가 달려옵니다. 그런데 인력거로 끌고 온 사람이 좌석에 앉은 이에게 돈을 줍니다. 인력거를 탔지만 너무 느리니까 자신이 직접 끌고 온 겁니다. 사내의 이름은 마영정. 산동 출신의 고수인 그는 노점주인에게 근처에 도박장이 있느냐 묻습니다. 그때 척보기에도 수박한 시골초녀 두 명이 나타납니다. 인력거꾼들이 그녀에게 좋은 곳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면서 수작을 붙이고 자신들이 공짜로 읍내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합니다. 그때 마영정이 내가 타려했던 인력거니 다른 사람을 태워서는 안 된다며 시비를 겁니다. 인력거꾼들이 그를 태우고 실수한 척하며 골탕을 먹이려 하지만 도리어 혼줄이 나고 맙니다. 동락당이라는 도박장을 운영하는 패거리들이 장악한 마을. 인력거꾼에게 속아 마을에 온 여인은 염색공장으로 끌려갑니다. 염색공장의 우두머리는 동락당 최고의 주먹이기도 합니다. 그는 마음에 드는 여인 소개를 취한 뒤에 다른 여자를 패거리들이 운영하는 기루에 팔아 냉깁니다. 그 즈음 마을에 도박장을 찾은 마영정 주사위 도박판에서 놀라운 솜씨로 거금을 따고 마을 사람들까지 부축해서 도박장을 빈털털이로 만듭니다. 꼬치를 파는 소년 소고와 곰이라 불리는 날픈파리에게도 인심을 쓰지요. 거액을 따가는 그를 습격하여 돈을 빼앗고자 동락당 패거리들이 덤벼들지만 모두 손쉽게 물리칩니다. 그는 곰이라는 별명의 사내와 함께 동락당과 관련이 있는 기루를 찾아가 새로운 아가씨를 찾는다고 하여 마을 외곽에서 만났던 소개와 그 동생을 데리고 피합니다. 하지만 패거리들이 달려들고 마영정은 싸움을 벌여 그들을 모두 물리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굵은 장작 6개를 손칼로 부러뜨리는 괴력을 보여 모두를 겁먹게 만듭니다. 사업의 근간인 도박장과 기루에서 소동을 피운 마영정의 처리를 고민하는 패거리들 최고의 주먹인 염생공장의 우두머리를 부릅니다. 두목은 수하들을 보내 곰과 여인을 잡아오도록 합니다. 잡혀온 곰이 패거리들에게 고문을 당하는데 마영정이 나타납니다. 적들이 삽과 도끼를 들고 덤비지만 마영정은 그들을 모두 물리치고 우두머리와 맞붙습니다. 우두머리는 강했지만 결국 마영정의 상대는 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염색용 물통에 빠지는 수모를 당하고 말죠. 문제가 심각해지자 독락당의 당주 조정백이 마영정을 집으로 부릅니다. 그곳에는 마영정에게 얻어진 염색공장의 우두머리를 비롯해서 도박장의 총관 그리고 조정백이 초청한 일본 유도 고수들이 있었습니다. 염색공장의 우두머리는 실패에 대한 사죄로 칼을 들어 할복하려 하지만 마영정이 먹던 사과를 던져서 칼을 놓치게 만듭니다. 이에 당주 조정백의 총을 꺼내 들지만 마영정은 거꾸로 그의 총을 빼앗고 사격 흠수로 보입니다. 백발백중의 명사수였습니다. 그는 독락당을 해체하고 마을을 떠나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집니다. 체면이 구겨진 조정백은 마영정은 없앨 것을 명하고 수하들은 그가 귀여워하는 꼬치장수 소년 소군을 꼬득입니다. 소군은 어머니가 아파서 치료할 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영정이 집으로 돌아오니 소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도박장으로 가니 염색공장 우두머리가 그녀를 잡고 있었습니다. 적들의 음모를 안 소계는 마영정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몸을 의탁한 것입니다. 소계는 나는 당신이 싫어졌으니 이것을 떠나세요. 난 여기 남을 거예요. 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때 조정백이 수하들을 몰고 나타납니다. 일본 유도 고수들이 나서지만 마영정은 그들을 무찌릅니다. 제자들이 쓰러지자 사부 미야모도가 직접 나섭니다. 하지만 그 역시 상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잠시 싸움이 멈춘 사이 꼬치장수 소구가 가까이 다가와 마영정의 얼굴에 횟가루를 뿌립니다. 횟가루로 인해 눈을 뜨지 못하는 마영정 동락당 패거리들은 기회를 놓칠세라 덤벼듭니다. 눈을 잘 뜨지 못하는 와중에도 간신히 조정백을 잡은 마영정은 소계와 맞교환을 하지만 두목이 풀려나자 다시 적들은 회를 뿌리며 공격해옵니다. 고밍이 달려와서 돕지만 적들의 도끼에 쓰러지고 악전고투하던 마영정은 적들을 물리치며 독락당의 간판을 부수지만 그 역시 날아오는 도끼에 맞아 쓰러집니다. 온몸에 도끼를 꽂은 채 서로 손을 맞잡는 두 사람 그때 동네 사람이 달려와 꼬치장사 소년 소구에게 엄마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피로 물든 거리에 질비한 시체 속에 소구의 슬픈 울음소리만 울려 퍼집니다. 횟가루를 뒤집어쓴 채 피투성이가 되어 문부림치는 주인공 그 모습은 충격적이지만 영화는 썩 재미있지도 통쾌하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속편인 마소정 보형구 마소정이 형의 복수를 하다 라는 작품에서는 죽었던 주인공이 갑자기 나타나 요동생과 함께 적을 무찌릅니다. 왕후가 전성기를 지나 후기에 출연한 작품으로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는 작품입니다. 극중의 주인공인 마영덕은 1840년생으로 상해를 피로 물들였다는 실존 인물입니다. 산동성 회족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담태 등의 무술을 익혔으며 말을 잘 타서 몽고나 차라르 지방까지 그 말을 팔러 다녔다고 합니다. 1861년 마영덕은 상해 경마장에서 열린 경마대회에서 두 차례나 우승을 한 외국인 챔피언 스티브를 물리치고 우승을 거둬 조공에서 벼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비술은 태행권인데 산동인이 아니면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국 민족의 영웅이자 호궐종의 호궐로 불리는 그는 황비용처럼 추앙을 받으며 많은 영화나 연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광서 5년인 1879년 4월 상해에 일동천이라는 다루에서 암습을 받고 사망했습니다.